여기가 바로 조식 맛집 뉴욕의 마지막 3일 동안 머물렀던 세인트 레지스 호텔 이곳이 정말 진짜로 조식 맛집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하야트 센트리, 하야트 안다즈, 그리고 세인트 레지스 이렇게 머물렀는데 안다즈의 조식도 훌륭했지만 여기 세인트 레지스가 정말 따봉입니다 미국에서 조식 먹는 것 때문에 요새 아주 아침잠이 없어서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첫째 날 조식입니다 메뉴판은 단초리요 쭉 메뉴가 있고 보통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정도 됩니다 미국은 정말 계란을 사랑하는 나라에요 특히 어딜 가면 샐러드는 정말 맛있습니다 야채 손질하고 물기를 싹 재고 해서 드레싱과 아주 잘 보물어져 있어서 정말 맛있죠 계란 오믈렛과 볶은 야채, 신선한 주스와 모든 과일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날에는 베리가 잔뜩 들어간 마플, 과일 파르펠, 미우스무리 와플이 정말 바삭해요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빨간... 한국이 훨씬 맛있지만 각종 베리류들이 너무 맛있습니다 조선 손바닥 벽난로도 있어서 따뜻하고 아침이라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이 아침에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건드리도 있습니다 이날은 마지막 조식이라 아침부터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미국은 아침부터 스테이크 먹는데 당연한 나라니까 스테이크는 미디움 웰던으로 사이드는 베이글에 포치드에그, 그리고 베이글에 연어와 샐러드, 음식이 모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천에 쌓여있는 레몬입니다 정말 감탄할 수 밖에 없네요 레몬씨 때문에 짜면 레몬씨가 나오는데 그거때문에 천으로 레몬을 싸서 직접 서빙을 해줍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쓰는 호텔 레스토랑이라 정말 최고의 호텔인 것 같습니다 레몬을 듬뿍 뿌리고 연어도 쫄깃하고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지 이렇게 3일간의 호텔 조식식사를 마치며 일단 냠냠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있다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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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